야! 양반하봐! 아니 그래! 내가 왔어! 공기야! 어제는 이게 우리가 이북고도 이 문화재를 쌓다 봤으니까 어? 어제는 이 패드를 다 모다놓고 한 번 이 세살이 빠지도록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10개 팀이 공유팀이 다 올라와서 놀기는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속초에 있으면서 우리가 속초 사자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손님을 모셨으면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끌고나오는게 맞지 않겠냐? 양반하봐! 어르신만!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속초 사자놀이패를 한번 불러드려보거라! 알겠습니다! 자! 5번 번에는 속초 사자놀이패를 불러가지고 사자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의 최왕! 젊은이의 상! 인분방! 사자놀이가 들어간다! ropes히érie! 오o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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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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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게 다 왔으니 우리 내려가서 다 내려놔 가지고 오늘날에 하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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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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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